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고수했습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 토론 끝에 이날 오전 6시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노동계 1만원과 경영계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경영계 측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 측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날 결정은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측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 1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 1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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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